격렬 너의 짐을 점령해 저기 D가점을 차지했다 저기 D가점을 차지했다 겁들이 어드벤틴지를 얻었어 실심동체 정신이군 맘에 들어 멘추지 대기 enemy 저만 점령하지만 점점을 지켜냈다 저 멘추지 경기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나는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. 타이탄 박포받이 ㄷㄷ ㄷㄷ 딜렉스 에이커점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그치, 으음! 적들은 아직도 못먹었으면 좋겠다고. 적들은 적들은 억지로 치는 것 같다. 적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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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이 많아. 적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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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이 많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